강구 봉사자 김상욱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형계의 강구봉사자인 김상욱 요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구봉사자가 되기 전에 저는 대전목동 수련소에서 조용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어떤 예상을 깨고 강구봉사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다 합니다. 도대체 김상욱이가 누구야? 바로 그 김상욱이가 저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특별하게 잘나지도 못했고 특별히 그렇다고 못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우둔하지도 않는 아주 평범한 형제입니다. 형제들이 이런 평범한 저를 선택을 했고 저는 형제들의 선택을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나름대로 성실히 강구 봉사자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11월에 강구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앞으로 강구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디어 보그마의 힘쓰자였습니다. 다른 수도회나 종교단체에서는 이미 미디어를 활용해서 보그마를 하려는 노력을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늦었지만 2020년 11월 강구 회의를 계기로 이 부분에 노력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코로나 사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었고 간혹 제가 밖으로 나갈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갔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와서 마스크를 챙기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이나 아니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우리 어떤 종교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코로나가 확산될 때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비판과 비난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대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교회로 인한 코로나 확산으로 또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어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성당에 다니는 우리 또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당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성당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8일날 저희들이 서품식을 했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그리고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서품에 꼭 필요한 20명 사람만 모여서 서품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우리의 어떤 생활,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영향 때문에 종교, 신앙생활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방향 중에 하나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종교가 이제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주일이나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미사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원할 때 컴퓨터로 인터넷을 접속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의 어떤 내용 또한 개인이 필요한 부분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 성경에 대한 공부를 알려주는 어떤 채널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한 개인이 기도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기도의 방법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과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접근이 과연 우리를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이끌어줄지는 의심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어 갈 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과의 만남의 세계로 이렇게 젖어들 수 있고 그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코로나 상황을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의 기회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종교였던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종교가 가야 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바라는 세상은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힘을 얻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살아가고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느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하느님의 마음을 또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할 수 없는 하느님의 마음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디어를 통한 어떤 보그마의 길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을 맞추는 것 이상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도록 그리고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한 보그마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미디어를 통한 보그마의 어떤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찾는 어떤 열정과 그것을 만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누는 어떤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형제들의 어떤 미디어 보그마의 여정에서 단순히 우리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미디어가 우리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다른 제숙 프란치스코 회원들이나 다른 신자분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우리 형제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프란치스칸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피조물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바라는 프란치스칸 미디어입니다. 이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프란치스코 살았던 세상에서 프란치스코는 물질적인 것이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생각 물질적인 것과 그리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분리시키고 물질적인 것은 천하게 여기고 정신적인 것만 영적인 것만 추앙하는 그런 세계에 살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런 흐름 속에서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다 깊이 있게 만나고 그 하느님께 피조물과 함께 그 하느님을 참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디어를 통한 우리의 어떤 이런 시도들 속에서도 프란치스코와 같이 물질적인 것 미디어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하느님께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는 차원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번져가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